야, 형. 아, 왜 자꾸 불러싸? 지금 불이 안 붙는데. 김재인. 뭐 약간 반심욕증인가? 하루 종일 하냐, 하루 종일. 야, 불이 안 붙어. 불 붙이는 거 모르냐, 화랑수색대대. 야, 신문지 구해 와봐, 신문지. 어? 일로 와봐. 야, 신문지 좀 구해 오라고, 빨리. 일로 와보라고. 아, 왜 자꾸 오래. 불이 안 붙어야 밥을 할 거 아니야. 이리 와봐. 짜증나. 진짜 안 맞다. 답답하다, 진짜. 불을 아직도 못 붙이고 있어. 30분째 불을 붙이자. 30분째? 진짜로 빨리 달걀 안 하고. 이러다 못 먹어. 내가 붙일게, 내가 붙일게. 줘봐, 내가 붙일게. 오기가 생겼어. 안 돼, 안 돼. 내가 붙일게, 딴 거 해. 아니, 싫어, 싫어. 내가 붙였는데 왜. 아니, 그럼 네가 지던가, 게임을. 빨리 줘, 빨리. 아니, 싫어, 싫어. 아니, 진짜로 빨리. 아니, 줘, 줘, 줘. 내가 붙일게. 아니, 나 오기가 생겼어. 잘 붙여. 내가 붙일 거야. 이거 내가 준비했잖아, 내가 붙일게. 하지 마, 그럼 나 이걸로 할 거야. 짜증나, 진짜. 빨리 내놓으라고. 싫어, 싫어. 안 붙는다고 젖어서 바보야.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붙는다니까, 불이. 그거 줘봐, 종이. 아니, 그러니까 줘, 줘. 빨리 줘. 아니, 줘. 아니, 줘. 왜 내가 밥을 하는데 그래. 형, 지금 달걀이랑. 아니, 내가 다 할 거야. 시간이 너무 어려워. 그럼 왜 이겼어, 네가 게임을. 이미 30분이 됐어. 어. 붙는 것만 보고 갈게, 내가. 싫어, 내가. 아니, 줘, 빨리. 내가 할 거야.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. 나도 안 해. 안 먹어도 돼, 사실. 나는 원래 일식이야. 아, 진짜. 아, 왜 그래. 아, 왜 그래. 방송이 나와서 그걸 다. 아니, 22년 절친이 되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. 죄송한데 저도 저 두 분의 지인으로 나온 게 좀 창비하다. 아, 나 정말.